남녀 학생 무리가 남의 집 옥상에서 술판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글쓴이 A씨는 9일 새벽 4시쯤 위층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와 병 굴러가는 소리 등 잡다한 소음이 1시간가량 지속돼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. 결국 참다 못해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누군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는 옥상으로 향하고 있었고 A씨가 그의 뒤를 따라가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. 옥상에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한 채 술판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. 이에 A씨가 몇 층 몇 호에 사냐고 묻자 여성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으며 그 중 한 남성은 난 여기 안 산다면서 대뜸 때릴 듯 욕설을 내뱉어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이 말리기까지 했다는데요.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잠옷 차림의 여성 2명과 검은 옷의 남성들이 술판을 버린 후 도주하는 모습인데 작은 체구를 보아 성인보다는 학생에 가까워 보이죠. 이들이 버린 술판을 보면 난장판 그 자체였는데요. 테이블과 그 주변은 소주병과 맥주캔들이 나뒹굴었고 먹다 남은 과자 봉지들과 쓰레기들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. 5층에 산다는 A씨는 그간 새벽마다 6층의 층간소음으로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옥상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. 그러면서 건물주한테는 사진 보내고 이야기해놨다며 쟤네는 왜 자기가 살지도 않은 남의 집 옥상에서 저러냐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쟤네 아지트였나 보네 이래서 요즘 옥상문 다 잠궈놓는다 잠옷 입고 가출한 거냐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